둘 다 미인이긴 한데 동생이 좀 더 낫다. 뭐야? 니가 왜 오겠어? 글쎄? 사람이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뭘까? 아... 춤추러 왔나? 사람 웃기는 재수도 있다. 식당이네. 여기는 왜 왔어요? 남편 여자 만나러. 남편의 여자 만나러 간다고 지금? 어. 그래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지 마. 감당하기 힘들어. 너는 내가 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? 술을 안 마신 나는 자꾸 남편을 용서하려고 해. 등신같이. 근데 남편이 술을 끊었다고 해서 내 상처가 다 낫는 게 아니잖아. 술을 마시면 기억이 또렷해져. 그 사람에 대한 분노, 미움. 그리고 겁씹어.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다. 미워하고 싶구나. 미워하고 싶구나. 남편의 여자를 보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. 남편의 여자가. 거짓말 어쩐 일이야? 처형훈, 병원은 다녀왔고? 하나씩 물어봐.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. 놀라서 그러지. 기분은 좀 풀렸니? 나 설렁탕 먹고 싶다. 설렁탕?